안녕하세요 말린새우입니다 오늘은 만들건 아니고 액끄 소개를 할건데요 이 액끄는 탱글이 액끄인데 뭔가가 많이 탱글탱글합니다 자르르구요 이 액끄를 그냥 그냥 집에서 심심했을때 그냥 마갯개로 그냥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만든건데 이렇게 됐네요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랩은 뭔가가 안되는데 뭐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 끈적끈적 톡 때려 때려 쩌물떡 쩌물떡 랩 숨래 쩌물떡 랩 쫌 ㅅㅅㅅ 바닥풍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대량으로 한번 만들어서 바닥풍선을 이따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찡글찡글 찡글찡글 찡글찡글이요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찡글찡글 안녕 소리를 좀 줄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는 바닥풀 그루룩 그루룩 그리고 이 애껴는요 탱글 액괴 탱글 2층 3층 그런 막 액괴 있잖아요 탱글 액괴 그때 만들었던 소재 액괴를 개조해서 만든 액괴고요 너무 이쁘다 다시 한번 전 여기에 마블링을 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안녕 최고말린이었습니다 퍼스터 안녕